히익! 헉! 오! 잡았어! 아, 내 유저 하나 더 있는데? 아, 죽였다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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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위에 있는거 아냐? 네? 어? 중수? 어디를 가야 PMC를 볼 수 있을까? 어? 저기 문이 열려있네? 님들 자몽이 영어로 뭐예요? 자몽? 자몽이 자몽이야? 죽을래? 아니잖아 어? 그레이프트풍? 저기가 없네 진짜 세월이 벌써 오렌지 세월이 참 야속하다고요? 너희는 어? 나이 안먹을거라 생각하는거야 지금? 아 나이 먹고 있는겁니다 서인도제도에서 나온 과일이라고? 책 15 만난거 맞냐고요? 두번 가봤는데 뭐 없다고? 아 책 15 그거 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 근데 저번에 했을때 맛있는거 존대 많이 나오던데? 아니 책 15는 열면 안됨 열면 안된다라는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불 잡았고 하나 더 남았거든요 지금 다시 봤어요 오케이 이제 중무장 3컷 너무 좋았다 야 너 먹지마 내꺼 아이템! 뒤질래 너? 아이씨 저게 뭐야 저거 갑자기 가가지고 저거 뭐야 야 저거 먹지마! 내꺼야! 아이씨 미친놈을 봐나 저거 야 내가 다 잡았어! 먹지마! 오오 저거 안먹었구나 고마워 야 야 이씨 근데 뭐냐 이거? 오미 이게 무슨일이오 아이고 세상에 야 아이템 개많은데 진짜 구라가 아니라? 아니 미쳤는데? 아니 뭐야 이게? 아니 이게 뭐예요? 야 얘네들 멘탈 존내끼지겠는데? 이거 멘탈 안갈리는게 이상하지? 어 헤드셋 편안 야 씨 먹지마 너 돼지야 이거 아 가 가 가 가 가 임마 가 내꺼야 저리 가 아 씨 다 버리지마! 죽을래? 어어어 이것도 안돼 이거 묶지마 묶지마 이거 지금 내가 가져가야겠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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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우 깜짝이야 뭐야 뭐야 돈 안 내서 다행이지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니 이게 도대체 다 무슨일이람? 아니 아이템이 천국이네 세상에 이게 무슨일임? 이거 어떻게 다 가져가지?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일이야 와 내 몬스터볼 두개 지렸다 이킬한게 진짜 게레전드 오 이런일이 일어날 때가 있군요 나 지금 정리를 어디부터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점심 나갈 것 같아요 나 구라가 아니라 진짜 팀킬 당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? 나갈 수 있을까? 비티탄 빼고 이거 챙기고 4,5 이것도 먹어야 돼요 돈 버려 이 정도? 이 정도면 뭐 충분하긴 한데 어 나 가야겠다 탈출구 어디지? 육캡 아닌데? AI같아요 와 근데 개대박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? 이게 뭐야? 아니 무제를 뭐 이렇게 가져왔냐? 아니 미쳤네 뭐야 와 맛있다 와 레벨 다 50레벨짜리야 하하하하 얘네 진짜 어이 터질듯 어이없겠다 진짜 일단은 한 30만원이라고 칩시다 총기들 30만원 한 30 60 60에 70 80 한 80정도? 세정해 80에 120에 120에 이것저것 합치면은 한 150 나올 또 총기값에서 조금 빠진다고 하면은 한 150에서 한 160 나오겠네요 응 오우 쉣 일단 mp7 하나 아 넬치피탈인데? 씁 스스 흠 암 암 암 암 암 엌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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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풔 헬 저거 도와줘 당신이 쫓아간 거야 아이씨 자기들 가방 움직여 푼 푼 여기 창문에서 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얘 갇혔거든요? 우리 근처에 스캐보드 굉장히 많단 말이야 얘 갇혔어 일단 먼저 가봐 왼쪽에 있는거 확인 이제 죽였다 쟤 총알 진짜 없을텐데? 그렇지 계속 와줘 계속 와줘 잘한다 잘한다 썰없다 어 적었다 나이스 후후 총알 없었죠? 총알 없을거 같았어 아니 얘 아까 존냈었거든 총알을 총소리 나니까 애들 엄청 물려온다 이 정도면은 진짜 알차게 먹었죠 이 친구? 이건 뭔 탄이야 AP탄? 이 AP탄이 내가 봤을땐 이거 같은데? 이 친구가 느낌상 AP탄을 걸 봤단 말이죠 아 뭐 또 드루간 모이 부활 어 쟤 지뢰밟겠다 어 지뢰밟네 필그림 있었죠? 필그림 어딨지? 됐다 말하니깐 밟았죠? 말하자마자 밟아버라고 돈도 많은데요? SA6까지 뭐가 좀 많은데요? 보스도 죽었냐고? 보스는 없는거 같아요 아 근데 열거 열 발짜리네? 지금 보니까 이러면은 빼는게 맞겠네요 이것도 챙기죠 B45M이 훨씬 낫기 때문에 어 어 어 아 오버한데? 아 날로있다 캠이가 왓? 저 저 랩 랩 랩 랩 불리지 잉글리시 I don't speak 암호 암호 굿굿굿암 굿굿암 아 아 이거 땡기 아 아 아 아 아 카반 있었네? 어 카반 있었나봐 카반 있었네 아니 카반 없는줄 알았는데 있었어?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올걸 어 뭐야 야 그럼 제가 PKP랑 뭐 없겠네 아니 저기 근처에 없길래 카반 없구나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카반 있었잖아 어 ㅈㄴ 아깝다 아 인생 손해받네 제가 내 PKP 가져간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 으흑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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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먹을거 개많은데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근데 레그가 지금 필요가 없지 흑 흑 흑 흑 어우 흑 이럴줄할 Sundmon 왜 어으 이것도 뭐야 괜 흑 어쨌든 이 레전드네? 근데 오랜만에 착한 중국 친구를 만났네요 뭐 저 이런 것도 주지 이런 사람 쉽지 보기 드문데 LPS 맛있다 뭐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 살짝 실망일지도 아 이걸 여기다 넣을까? 사클 짜리네? 어차피 사클 짜리면 아 여기 코런드도 있네 이걸 챙기는게 맞지 않나? 이러면 그리고 이것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DT탄 지금 필요없죠 내 거 챙기는게 깜짝 놀랐다 야 이렇게 하고 다 넣어 포런드 옆구리 있나? 옆구리 있네 아니 이런데도 칸이 남는다고? 아니 칸이 존네 남는데? 이건 또 PMC네? 어여 뛰어 이 짜릿한 순간 이케 분은 이 맛에 하는거죠 칸은 좀 남긴 했어도 솔직히 뭐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맛있게 먹고 왔네요 좋았습니다 자 일단 유저 하나 잡아가지고 56키로 떡상 했네요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하면은 한 100정도 나오겠네요 스캡으로 뭐 100정도 가졌으면은 잘 가져온 편이죠 좋았습니다 자 어? 뭐야 이거? 야 위치에 뭐 죽어있나 보다 뭐냐 저거? 아니 오 잡았어 와 근데 유저 하나 더있는데? 아 주졌다 으아아우 오우 이걸 어디서 봤냐? 아니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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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돼요? 이게? 잠깐만요. 아이템 썻다 버려. 와 미친 뭐야 이거. 어 내 코 캐릭터 죽는다. 치료해 빨리.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. 너 안 죽어 걱정하지마. 완전히 캐덜 개 좋다 근데. 어 캐덜 개 지리네? 뭐냐 이 게임? 어 나 치료해줄게 치료해줄게. 죽지마. 어 나 안 죽어. 막 숨 넘어가려고 막 진짜 완전 그냥. 죽으려고 그러네. 뭐 좀비 소리가 나 아마. 아 안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. 다독여줘야돼 얘. 와 US탄? 잠깐만 US탄이면 관둘 개 몇이지? 어 불안한데 이거. 와 이게 뭐야 이게. 이게 맞나? 아 진짜 잡은게 레전드인데요.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았지? 아니 심지어 얘는 또 잼포임. 엑스플이 챙길게요. 와 근데 레전드다. 이 가방이 보여가지고 위로 올라갔던 이 PMC만한 게 진짜 개레전드네. 와 이런 일이 있군요. 이거 치료표가 더 낫나? 이게 뭘 가지고 있지? CP 이런 거 버려. 치료표가 3클이고 US가 2클이에요? 와 저런 탄 들고 썼어? 감사합니다. 어 이거 몇 칸이지? 이게 20칸. 이게 25칸? 이게 더 낫지 않나? 아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구나. 4칸짜리가 4칸짜리 칸이 없네. 안되네. 헬멧 때문에 안되네. 나갑시다. 아 근데 진짜 PMC 둘 잡은 게 진짜 너무 컸다. 자 탈출했네요. 하 그래도 뿌듯합니다. 젬포도 먹고 이래가지고 좋았네요. 너무 잡다. 아아. 어 나 독텍 하나 안 챙겼나보네? 아 근데 이거는 좀 개선하기 좀 어렵다. 잡템들만 위주로 있어가지고. 대략 한 15만원 정도? 15에 25에 25에 55에 한 60정도 할게요. 그리고 이거랑 아까 한 70정도 그리고 이것저것 합치면은 한 100정도 나올 거 같네요. 소소하게 먹고 오는데 유저 잡은 게 컸어 그냥. 그치 이 맛에 유캠프 하는 거지. TMC 잡는 맛으로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. 좋았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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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